안녕하세요 먹방궁녀사입니다 간만에 홍대 나들이를 나왔어요 찬물이 날라죠 촬영 시작합니다 조리법은 정말 멋있네요 고통래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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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석구 곱석구 고통래성 요한복 고통래성 곱석구 전 5등전 하나 먹을까? 5등전 모듬잔은 뭐 나오나 물어보자 아니 뭐 나와요? 전화국에 해물 김치 맞아? 다 나오고 있어 아닐 수 있어 술은? 여기는 막걸리를 달걀 막걸리? 땅콩 막걸리 사장님! 모듬잔은 뭐 나와요? 추가 메뉴에 여기 쓰는 게 다 나와요 아아 저희 모듬잔 하나랑 알반막걸리 하나 주세요 네 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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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? 달아? 달겠지? 아아 ㅎㅎㅎㅎ 오늘 나도 몇시간지?! 10월, 7일 앙 전이 나왔어요. 모듬전이예요. 맛있겠다. 지금 창현의 거리노래방 들으러 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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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